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건법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약서 278페이지 물건총론부터 시작하는데 278페이지 물건총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시험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추는 거 맞춰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래서 물건총론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떠한 것들이 출제되는가 하는 그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제목은 물건총론 제일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 우선적 효력하고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우선적 효력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이런 물건적 청구권이 잘 출제된다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등기해야 되는 것 물건변동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 등기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면 특히 여기서는 등기하여야 물건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우리가 보통 법률에 의한 물건변동 그다음에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변동 그런 걸 가지고 주로 보통 시험 먼저 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죠 법적 지위 그래서 등기 안 했을 때 일단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물건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만약에 등기 안 했을 때 등기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그런 것들 이제 시험 문제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그 다음에 뭐 가등기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온다 그죠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물건의 소멸 소멸에서는 이제 혼동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 먼저 출제한다 그럼 여기서 한 몇 개 나오냐면은 4개 내지 5개 정도 4개 정도 그러면 아까 있죠 요 주로 잘 내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요 물건적 청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물건적 청구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꼭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등기하여야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주로 이제 뭐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이 효력 발생하는 거 하면 법률 규정에 한 물건변동 어떤 게 있습니까 상공판경 기타법률 규정 그죠 기타법률 규정 하는 거 요거는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이 효력 발생하는 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판결을 가지고 잘 출제하죠 판결은 형성판결 형성판결 그죠 그럼 형성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판결을 형성판결이라는데 그건 우리가 필요 없고 우리는 뭐 법을 전공하는 걸 아니까 시험만 맞추면 되니까 그럼 형성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분 딱 3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죠 치소 말소 공유물 분할 고런 단어가 들어 있으면 어느 거 치소 말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은 등기 없이 물건 그 외에 치소 말소 공유물 분할 판결을 제외하고 판결이 확정돼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경매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등기는 누가 해주냐 하면은 경매와 관계되는 모든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 이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거의 내고 주로 요것도 잘 내는다 미등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죠 만약에 뭐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보통 네 개 내지 다섯 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 물건의 소멸에서 혼동해서 요렇게 한 다섯 개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 뭐 가등기 가끔씩 이제 가등기도 내기도 하지만 그죠 가등기 그 무효등기 유용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용 요런 것들은 조금 어 난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을 그죠 그럼 제목의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이 바로 어떤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래서 이 제목을 기억하고 제목이 핵심이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이 요약서를 가지고 요약서를 가지고 아 이 안에 내용 아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278페이지 물건 총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물건이 일반 이로써는 물건과 채권을 비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물건과 뭐 채권을 비교가 있는데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물건이 우선한다 그게 이제 우선적 효력인데 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느 개냐면 물건과 채권을 비교해서 핵심은 뭐냐면 거기 1번 물건과 채권을 비교해서 가로 3번 가로 3번 물건은 배타성이 있고 우선적 효력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채권적 평등주의가 적용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반가로 1번 그죠 물건 사후간에는 자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면은 자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하는 거 어 성립한 게 우선하지만 자 제한 물건은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제한 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뭐에 우선한다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충돌하면은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이 우선한다 이게다가 생각하면 틀린다는 거죠 어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충돌하면은 뭐가 우선한다 어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하는 거 제한 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게 핵심이고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가로 3번은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이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이지만 뭐 물건에 우선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임대차에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보정금 중 일정액 그죠 소액보정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건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는 만약에 1억 천 이하의 보정금 중에서 3,700원 채우선 변제받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글에서 그 반가루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죠 저희 소액보정금 중 일정액은 물건 다른 담보물건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하는 거 하고 동그라미 2번은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과 가등기된 채권적 청권은 나중에 본등기 되었을 때 후순위 물건에 우선한다 이건 채권이지만 물건에 우선하는 예외적인 게 있다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시험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 간단하게 제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뭘 가지고 공부하냐면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되지만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있다 가로 2번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은 저당권 질권 됐습니까 저당권 질권 예를 들면 권리 질권입니다 거기에서 질권은 권리 질권 저당권과 저당권 권리 질권은 권리 질권인데 여러분 이 저당권은 등기법에서도 중요한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 물건인 부동산과 부동산 물건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권리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어떤 거냐면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런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하고 권리 질권 그 두 개는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물건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되는데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적 권리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하고 권리 질권 하는 거하고 그 두 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물건법정주의인데 물건법정주의는 간단하게 물건의 종류와 내용 동그라미 합니다 종류와 내용 자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 몇 개 있습니까 여덟 개 있죠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그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인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법정주의는 종류와 내용 두 가지 다 됩니다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되는데 법률 또는 간섭법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률 또는 간섭법에 있는 것 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무조건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게 학문적으로 용어화하면 그 가로 2번에 정형화 되어 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딱 정해진 것 그것만 인정하고 그 외에 당사자끼리 새로운 종류와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하면 유효 무효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물건법정주의는 딱 정해진 것만 인정하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 그래서 이런 물건법정주의하고 물건의 종류와 내용에서 새로운 합의 새로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민법 185조 물건법정주의를 규정하면 185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인데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딱 정해진 것만 인정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 4번 물건적 청권 이렇게 있는데 그죠 물건에 의해서 인정하는 게 물건적 청권인데 그래서 그 물건적 청권에서는 그 4번 잘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는 달리 물건적 청권은 행사하는데 침해자의 고위과실이나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번 5번 그거 시험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6번은 그래서 이런 고위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다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러면 갑은 을에게 나무제거 나무제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을의 나무가 태풍으로 썰어져 을의 행위가 없이 을의 잘못이 없어도 갑은 을에게 나무제거 토지 소유권에 기초로 해서 을에게 나무제거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꼭 기억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행위가 없어도 을에게 잘못이 없어도 갑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로 해서 을에게 나무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 침해자의 고위과실이나 손해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만약에 고위과실과 함께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런 물건적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함께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8번 질권과 유치권은 질권과 유치권은 물건적 청구권이 있다 하는 민법 규정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유권에다가 물건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다른 물건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8번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만약에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이런 말을 하면 틀립니다 무슨 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9번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건적 청구권은 인정하되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없고 두 개만 있다 세 개 중에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이 있는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고 방해제거와 방해방 두 개만 인정한다 그 다음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고 그 다음 11번 물건적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에게 자 이 직접 점유자 앞에다가 침해자의 직접 간접 그죠 이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보고 그래서 11번에 간접 점유자 앞에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 이 간접 점유자 침해 당한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단어가 빠져 있다 하는 거 그죠 이 그런 생략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로 가서 네모박스 시험문제 꼭 출제 굉장히 몇 번 출제되었는데 계속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세 가지 기억하는데 그죠 이 자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 요거 했을 때는 자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어 토지 반환 금물 철거 어 퇴거 요청 안 된다 자 근데 자 갑의 토지에 세 개로 기억합니다 자 어린 무단 신축 후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 뭐 매매 다 좋습니다 자 했는데 미등기일지라도 관계없다 미등기일지라도 자 여기서 갑은 누구에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누구에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병에게 어 요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는 요청이 안 된다 요거 기억해 그래서 만약에 그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갖고 그 건물을 병에게 처분했을 때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을에게는 행사 못하고 그죠 현재 목적물을 점령하고 있는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했을 때는 자 갑은 요렇게 했을 때 임대했을 때는 됐습니까 자 갑은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요렇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고 퇴거는 안 되고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 안 되고 임차인한테는 토지 반환 안 되고 건물 철거 안 되고 퇴거 퇴거 요청만 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되어야 됩니다 요렇게 세 개 기억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꼭 기억한다 요거 시험 먼저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거 음 요렇게 그게 어디 있냐면 네모 박스죠 그죠 요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281페이지로 와가지고 4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요 법률 규정에 의한 281페이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괄호에서 등기 없이 물건 변동 발생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아까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어느 거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인데 됐습니까 자 끝나면 이 등기 없이 물건 변동 발생하지만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냐 등기는 그 4번의 둘째 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작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기는 처분요건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가로 1번 상속하고 똑같은 거 읽을 일명 우리끼리 상속류 이렇게 합니다 자 일명 무슨류 상속류 상속류는 뭐 없이 등기 없이 포괄유정 법인의 합병 됐습니까 포괄유정 법인 또는 회사의 합병 같은 말입니다 포괄유정 법인의 합병 상속 그 3개는 한꺼번에 같이 기억합니다 상속 포괄유정 법인의 합병 다시 뭐 상속 포괄유정 법인의 합병 뭐 없이 등기 없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공용징수인데 강제징수로 인해서 법률 규정에서 강제징수에서 수용되었을 때는 됐습니까 수용위원의 결정이 있고 수용개시일에 수용개시일 거기 동그라미 한다 그죠이 무슨 개시일 수용개시일에 원시 원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기존 모든 제한물건은 소멸한다는 거 다만 지역권과 수용위원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존속할 수 있답니다 그죠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법률 규정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위원에서 결정이 있고 수용개시일에 수용기간이 원시 취득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면 결정은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이런 수용이 되었을 때 수용기간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돈 주고 돈 주고 수용개시일 근데 만약에 수용위원에서 결정한 수용개시일이 됐다더라도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면 결정한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그 다음 3번 형성판결 취소 말소 공유분할 3개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그 외에 판결은 확정이 됐다 무조건 등기되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등기 없이 근데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 소송 중에 진행 중에 조정협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정협의 이런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 중에 조정협의 이런게 들어가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한대 그죠 뭐 하는거 그런거 그 다음에 5번은 법률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또 거꾸로 등기해야 되는게 있다 점유취득쇼 됐습니까 그래서 점유취득쇼에 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법률규정에 한 물건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하여야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 하는거 5번은 법률규정에 한 예외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이렇게 하죠 그 그림 갑의 A 건물 됐으면 갑의 A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다 을이 자 아직 뭐 등기 안하고 을에게 점유 이전했을 때 그죠 잔금받고만 점유 이전했을 때 그럼 을은 점유권이 있고 정당한 점유자 그 다음 점유자니까 과실수칙권이 있고 그 다음 등기청권이 있고 뭐 그죠 그럼 이때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매매로 인한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하는거 뭐 그런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법률상으로는 아직까지 등기 안했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은 을이 정당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게 282페이지 위에 쭉 가서 가로 3번 갑은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법률상 누가 소유자다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거 그리고 4번 을은 정당한 점유자로서 무슨 수칙권이 있다 과실 수칙권이 있다는거 보죠 그 다음에 만약 법률상 여전히 아직까지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점유하고 있다더라도 법률상 갑이 등기가 되기 전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을이 점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했을 때 을은 찍소리할 수 없고 당할 수 밖에 없다 하는거 그게 5번 됐습니까 그래서 갑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하는거 그런거 여러분이 구조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갑의 채권자 A가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찍소리할 수 없다 하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A 건물을 B에게 매매하고 B가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인 채로 다시 뭐 미등기인 채로 누구에게 C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했을 때 여러분 그죠 아까 B에 대한 B가 A에 대한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하는거죠 B가 점유하고 있으면 매매로 인한 A에 대한 등기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B가 다시 C에게 미등기인 채로 다시 점유했다 매매하거나 임대했을 때 C가 점유한지 10년경과 자 C가 점유한지 10년경과 됐다는 말은 B가 사실상 점유 안한지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B의 A에 대한 등기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왜 그렇냐 B가 매매 임대하여 C가 점유 승계에도 B가 직접 점유하는 거라 달리 치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B의 등기청권은 그럼 B가 점유 안한지 C가 점유한지 10년경과 즉 B가 사실상 점유하는지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B의 등기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7번 A는 C에 B와 C의 점유는 정단점유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여전히 A가 소재하더라도 A는 B나 C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C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6번 가는데 6번 쇼치득자의 승계인의 지위인데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 구분해야 되는데 위에는 A가 B에게 매매해가지고 B가 점유하고 있으면 B의 A에 대한 등기청권은 정단점유자로서 또 등기청권이 있고 B는 A에 대한 등기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이 자 근데 요 밑에 6번에 갑의 토지를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다른 게 지금 위에는 선이 있고 밑에는 한 게 선이 없죠 그냥 우리가 쉽게 그죠이 조금 약간 수준 낮게 보면 그럼 을이 요는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요는 비정상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단 말이죠 어떻게 을은 비정상적으로 위에 B는 매매로 점유를 취득했지만 요는 매매로 인해서 점유도 취득하고 앞으로 등기청권도 발생하고 이러지만 요 요 6번에서는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 즉 비정상적인 점유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상태 등기청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다 우선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인데 을이 계속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을이 병에게 위에는 위에 거하고 구조는 똑같지만 위에 거하고 다르단 말이지 을이 병에게 양도해가지고 병이 점유한지 몇 년 경과 십 년 경과 하면 그럼 을이 점유 안 한지 몇 년 지났다 십 년 지나면 을은 갑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다르다 됐습니까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위는 B가 정당은 권원에서 점유를 취득한 거고 요거는 비정상적인 점유에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어야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가지고 병이 점유한지 십 년 경과 즉 을이 점유 안 한지 십 년 지났다 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갑에 대한 등기청권은 소멸하게 된다 하는 거 그게 맨 밑에 가로 2번 그죠이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질문 안 합니다 분명히 차이점 이야기했죠 그죠이 다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가든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멘